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7년 5월 학평 나영 2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y는 로그 2의 x와 x는 30, y는 0으로 둘러싸인 영역에서요.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서로 겹치지 않게 그려나간대요. 그러니까 얘 그림만 보시더라도 어떤 규칙으로 그려나가는지는 체크를 할 수 있을 거고 이때 그릴 수 있는 한 변의 길이가 1자리인 정사각형의 최대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는 기준을 잡는 게 좋은 거고 가로의 개수로 셀 건지, 그러니까 층층이 쌓아 나가면서 갈 건지 아니면 이렇게 칸칸이 나눠가면서 접근을 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층층이 쌓아 나가면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지금 중요한 게 x좌표를 모릅니다. 그러나 but, y좌표는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y가 1이 되게 하는 x값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y가 2 나오려면 여기 x값 얼마? 2가 돼야 되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 첫 번째 줄에 생기는 애는 x좌표가 2일 때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체크했어요? 그래갖고 계속 가다가 x가 언제까지 30까지는요, 얘 형태가 유지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싹 연결을 크게 한번 해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30이 여기 정도에 위치했다고 한번 보자고. 그럼 얘가 계속 생겨나가다가 30일 때도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갔습니까? 자, 그럼 이 가로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선택지가 갈려. 아, 선생님 30에서 2를 빼서 1을 더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런 지점 한번 체크해서 규칙 보시면 돼요. 한번 체크해봅시다. 자, y가 2일 때 x좌표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로그 2의 x니까 4가 나올 거라고. 2에서 4까지 정사각형 개수 몇 개 생겨요? 두 개 생기죠? 아, 그냥 뭐 하면 된다고? 빼시면은 그 줄에 생기는 라인의 개수를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줄은요, 30에서 2까지니까요, 30-2에 갖고 28개의 정사각형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잖아요. 그때 4부터 30, 두 번째 줄은 4부터 출발해서 30에서 끝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은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줄은 30-4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얼마? 26개가 되겠네요. 그럼 이런 방법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30일 때의 y값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샹 갈 거 아니야? 그럼 30일 때의 y값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얘의 값은 뭐가 돼요? 로그 2의 30이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자연수,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1자리로 정확하게 맞물려서 끝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얘, 로그 2의 30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 얘의 값은요, 로그 2의 2의 4승. 16보다는 더 크고요. 그리고 로그 2의 2의 5승. 32보다는 작은 값인 거 파악할 수 있겠지. 따라서 얘의 값은 4.xxx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칸에 있고 두 번째 칸에 있고 세 번째 칸이랑 네 번째 칸까지만 파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그래프로 안 갑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칸이에요. 30에서 뺄 거예요, 어차피. 안 그래? 뭐가 나올 때? 정확하게 3이 처음 나올 때. 그럼 로그 2가 3이 나오려면, 로그 2의 x가 3 나오려면 얼마가 될까요? 8이 될 때가 되겠죠. 그럼 이때의 개수는 22개가 나올 거고요. 이제 마지막 줄이 되겠지. 왜냐하면 로그 2의 30이 4.xx니까. 그래서 네 번째 칸, 네 번째 칸은 30에서 빼야 될 것 같아. 로그 2의 x가 4가 나오는 건 얼마일 때예요? 2의 4승인 16이 될 때고요. 14개가 등장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총 정사각형의 개수는 우리 얘네 4개를 모하면 더하시면 구할 수가 있겠죠. 더하니까 여기서 얼마 나오고? 54개가 나오고요. 여기서 더하니까 몇 개? 36개가 나와서 얘네 최종적으로 더하니까 90개의 정사각형이 최대로 생길 수가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려워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려워해. 너무 어려워, 복잡해. 그러면 기준을 잡고 천천히 새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선생님은 가로로 셌어요. 세로로 세셔도 돼. 세로로 한 칸짜리가 몇 개, 두 칸짜리가 몇 개, 세 칸짜리가 몇 개, 이렇게 나눠서 가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가로로 한 칸이 줄, 그때 생기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파악하면서 한번 카운팅을 해봤네요. 그래서 침착하게 이런 문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답은 몇 개? 90개의 정사각형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